녹화해줘 왜 이렇게 신기한 척 시작한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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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처음 날 때 인연인 사람들은 손과 손에 붉은 실이 이어진 채 운다 했죠 당신이 어디 있든 내가 찾을 수 있게 손과 손에 붉은 실이 이어진 채 왔다 했죠 오 개재밌다 흐흐흐흐 눈물진 나의 뺨을 쓰담아 주면서도 다른 손은 칼을 거두지 않네 또다시 사라져 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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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지는 눈부신 우리의 날들이 다시는 오지 못할 어둠으로 가네 아 고운 그대 얼굴에 비를 닦아줘 비를 닦아줘 사라질 듯 사라질 듯 끝도 없이 겁이 나서 무엇도 할 수 없었다 했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는 얻지 못할 어둠으로 가네 산산이 부서지는 눈부신 우리의 날들이 다시는 얻지 못할 어둠으로 당신은 세상에게 죽고 나는 너를 잃었어 돌아올 수가 없네 다시 돌아올 수가 없네 고운 그대 얼굴에 피를 닦아주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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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뭐지? 뭐하지? 뭐하지? 하면 뭐하지? 나 잘못해서 모르는 어떤 거 하지? 근데 사적 돈 낭비이죠?